어? 얘네 겁이 없는 게 우리 동애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Do you think I'm bad?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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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신 그렇게 시작해. 오! 와! 오! 아니! 어느 한 번 날 추셔봐. 와! Do you think I'm bad? 뭐야?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뭐라고?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출연시켜봐.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그러면 날 출연시켜봐? 안녕, 얘들아. 우리는 안 보고 인사해. 야, 너희 누구하고 아니냐? 거기서 인사하고 또 나오는데? 여기 사람 있어요! 카메라에 안 찍고 말게. 환영해. 나는 러블리더 채원. 나는 카리스마 서클형. 나는 학벌 윤진. 나는 인간 백조 카자. 나는 서열 1위 홍앤채야.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끼 세 끼의 2023년도 활동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줄 건데. 언포기분이라고 써놨어. 활동 내역에 언포기분. 야, 알아듣겠어. 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써려고 해? 내가 썼는데 왜 그래. 내가 썼는데 왜 그래. 이거 좀 깜짝이야. 허가 맞네. 허가 맞네. 허가 맞네. 허가 맞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야 이게. 언포기분은 우리 첫 번째 정규 앨범. 앨범명인데. 세상의 평가와 편견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마이웨이적인. 용서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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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갔는데 2월이잖아. 너무 추운 거야. 2월에 갔어? 2월에 갔어. 2월에 무슨 바다 촬영을 하냐? 최대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지. 근데 진짜 모든 멤버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지하가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리 지르고. 추워서. 집스하고 감독님이 멀리서 뭔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컷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액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컷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액션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아니 결과를 봤는데 그 바다 씬이 진짜 0.5초? 아 작게 나와. 카즈아가 화낸 시간보다도 짧게 나와. 맞아. 아니 바다에 저 그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찍었는데. 허무하지? 다 다리. 뭐 성 이런 거. 그래. 몇 시간 정도 찍었는데 그거? 2, 3시간 정도. 2, 3시간. 2, 3시간. 맞아.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토끼에서 빌런으로 변하는 동작이 있는데. 괜찮으신데. 이건 토끼고 이건 빌런이야? 맞아. 손가락을 약간 좀 불처럼. 불처럼? 그렇지 그렇지. 빌런 같잖아. 지금 좋다. 방대편한테 이게 훨씬 낫다고. 알겠어. 그렇지? 토끼에서 빌런으로. 어때? 그러면 잘한다. 그렇지 잘하지. 변할 때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꼬라야 한 명씩. 완전 귀엽게 웃었다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때 빈신하니까. 한 번씩 변신해 봐. 토끼에서 빌런. 아니 안 무서웠어. 왜 이렇게 안 무서웠어. 해봐봐. 아메리칸 레비. 앞에 보이나? 안경 맞았는데. 아메리칸 빌런. 취한 토끼. 아메리칸 빌런인데 웃는다.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 이게 마음에 들었어? 통화 봐. 한 번만 이거 해주라고 그래. 은채. 은채는 사실 이게 마음에 들잖아. 해봐 은채야. 난 이게 좋은데. 하지마. 쟤는. 넌 세상에 다 간대야. 너네 아빠를 통화할 뻔하여. 다 반대로 한다고. 해봐봐. 너 18살한테 못 이겨. 사춘기 토끼네. 눅두새끼 동아린의 포지션을 일단 소개할 건데 사쿠라의 포지션은 맏언니의 남다른 도전 정신이라고 해놨어. 맏언니. 이게 뭐야? 이 팀에서 맏언니인데 일본에서 2011년에 데뷔를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년차가 되고 세 번째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완전. 그래서 이번 인생은 그냥 도전하는 인생이다. 그때 어떤 팀으로 데뷔했어? 처음에는 AKB48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왜 나왔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게 좋아서 서른여덟 명이 도전하는 게 좋아서 서른여덟 명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힘들건 힘든데 나는 계속 도전하는 게 재밌어서 이번에 이 팀으로 데뷔할 때 5년 일기를 샀거든 내가. 5년 쓸 수 있는 일기. 그래서 지금 3년째 쓰고 있어. 그럼 2년 남았어? 2년 남았어. 루셀라 뷔 2년 남았어? 루셀라 뷔 2년 남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결혼하지 마. 1년밖에 안 남았네.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이 다음에도 또 다른 팀 도전하는 거야? 나는 루셀라 뷔이 마지막 팀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야. 사쿠라에게는 최종 꿈은 거야. 최종 꿈? 루셀라 뷔으로서 일고 싶은 꿈은 빌보드. 아, 빌보드. 오, 좋다. 사쿠라 내 친구잖아. 친구인데 아마 입만 들어오면 너 깜짝 놀릴 걸. 왜? 웬만한 아저씨보다 더 아저씨야. 근데 진짜 웃긴 게 계속 둘이서 되게 친구, 친구 그러잖아. 사쿠라한테 밥 한 번 사준 적 있어? 아니, 없지. 경라와 한 번 외에 만난 적 있어? 연락 줘도 몰라. 그 친구가? 아니, 연락 줘도 몰라. 아니,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 타인 거지. 그렇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러면 사쿠라한테 전화번호라도. 하이브로 전화하면 돼잖아. 하이브로 전화. 하이브로 전화. 하이브로 전화하네. 야, 너는 너무하네. 아니, 그래요. 직접 전화하면 되지. 하이브로 전화해서. 아니야, 아니야. 저 강홍동인데 얘. 자쿠라 씨랑 밥 한 번 와. 저 진짜 강홍동인데. 이렇게 해서. 하이브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또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그 쇼케이스를 한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와서 축하를 해달래.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용산으로 오래. 사업. 용산 사업으로 오래. 용산 사업 가면 본인이 있냐 했더니 본인은 또 그 자리에 없대. 아, 그러니까. 쇼케이스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 한 번. 쿠라이즈방. 그때 했을 때 쿠라이즈 번호 알아서 밖에서 밥 한 번 사줄게 할 수 있었잖아. 아, 아니에요. 왜 안 해놓고? 호노이는 카메라 딱 끝나면. Let's no. 정확해. Let's no. 정확해. 정확해. 그래서 나 서운했어. 그게 프로페셔라. 아, 그렇긴 한데. 아니, 호동이가 쿠라한테 그래 쿠라야 나중에 밥 먹자. 연락처 좀 줘봐라. 이런 적도 없고. 그러면 사코라는 전화번호를 줄 생각이 있어? 오늘 방송 끝나고 호동이한테? 어, 그 매니저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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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불만은 하나도 없어? 나 하나 있는데. 나한테? 이제 한국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 나이 문화. 근데 이제 좀 조금 돼서. 나도 맏언니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근데 난 맏언니 만나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 우리가 해외 스케줄 갈 때 호텔을 두 명, 두 명, 한 명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한 마리라도 언니 독반 쓰세요? 그치, 보통 맏언니가 나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말이라도 말이라도! 완전 한국사람말이다 그래, 한 마디라도 해줘야지 사다리도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막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두 번째, 윤진이 윤진이는 다재다능한 야망걸이라고 해요 야망이구나 잡기에 좀 강한 거지? 다재다능하다는 게 덤블링도 할 줄 알고 언어도 되고 또 뭐 있을까? 나는 일단 미국에서 살았는데 몇 살 때까지? 한국 오기 전까지, 18살까지? 미국 이름이 따로 있어? 제니퍼 제니퍼 제니퍼는 개그 콘서트 누구 말대로? 제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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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근데 특기가 진짜 많대 나 미국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 불어 동아리도 하고, 합창단 동아리도 하고 필드하킹, 캡틴도 하고 드라마클럽에서 연극이랑, 뮤지컬 열심히 해서 아니 근데 제니퍼였잖아 제니퍼 근데 어떻게 르세라핌 된 거죠? 오디션을 본 건가? 나도 연습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 돌아가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미국 수능도 보고 미국도 수능했구나? 이제 입학을 준비했는데 입학금을 딱 냈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회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돈을 냈는데? 르세라핌 르세라핌 꼭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등록금 낸 거는 어떻게 될라고 해야지? 날라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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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어 회사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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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두꺼워 아니였어 지금 말이야 형이 가서 받아 진짜? 진짜 신주 꽤 비싸? 아니 어떻게 받아 진짜 신주 꽤 비싸? 어? 아니 어떻게 해? 상민이 형이 받아줄 수 있어 대신 20% 떼어줘야 돼 돈 받아내는 거 전문이니까 대신 저게 있어 좀 참출금이 좀 근데 윤진이 메이크업도 본인이 하는 경우 그 뭐야? 뉴욕 메이크업? 나는 오버립을 되게 좋아해요 오버립? 아 입술을 크게 좀 그려? 역시나 오늘의 메인도 립입니다 오버립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입술을 크게 좀 그려? 조금 두툼하고 살짝 명란적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사실 23살의 표현력이 아닌데 명란적을 한번 붙여보지 그래 윤진아 나라들 하다보니 좀 달라? 일본, 한국, 미국 다 달라? 미국은 좀 입술이 되게 중요한데 카일리 제너 어 카일리 제너 같은 그런 느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카다시안 패밀리 보면 카다시안 패밀리가 뭐야? 킴 카다시안 카다시안 사이나 졸리 알아요 입술 두꺼운 게 아 입술이 두꺼운 게 미국 특징이고 그럼 일본은? 일본은 볼터치가 있어요 지금 카즈하고 볼터치 있네 맞아 맞아 삭고라도 볼터치 있고 핑크, 핑크, 핑크 살짝 반짝 반짝 걸리고 촉촉하고 블링블링하고 촉촉한 느낌 한국어 한국 한국 한국은 오... 한국은 오... 한국은 하니까 은채가 한국 은채는 사실 아무것도 안 발라도 지금 피부 제일 좋을 때잖아 체온이 김채연 체온이는 러블리더라고 했어 러블리더 오... 러블리더래 왜 러블리더래? 러블리한 리더라서 아 리더 리더 자칭이야 타칭이야 러블리더 남들이 그렇게 불러줬어 남들이라면 몇 명만 대주겠어? 네 누군지 실명을 대줘 왜 루셀라핀 팬카페에도 없던데 러블리더란 말이 아니야 우리 팬분들이 지어주셨어 그러면 확실하네 최근에 멤버들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왜? 내가 루셀라핀에서는 그래도 언니잖아 언니고 심지어 리더우기까지 하니까 나도 동생들을 많이 놀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 출연 중인 혜미리 예체파라는 예능이 있어 혜리 언니도 나오고 다른 언니들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내가 동생 라인이란 말이야 나는 이게 24시간 동안 카메라 돌아가는 예능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자기 전에 그냥 마이크 빼고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혜리 언니가 너 뭐해? 마이크 뺄 때 마이크 아웃 이래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며칠 동안 계속 자기 전에 김채현 마이크 아웃 김채현 마이크 아웃 김채현 마이크 아웃 이러고 잤단 말이야 모르니까 난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연하 언니 앞에서 김채현 마이크 아웃 이러고 잤어 연하 언니가 너 뭐하는 거야? 영쾌하긴 한데 김채현 방독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완전 잘못한 거 아니야? 얘 마이크 뗐구나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최근에 알았어 쿠나가 채원이보다 두 살이 많잖아 맞아 근데 채원이가 리더인 거잖아 응 루스라 팀으로 계약할 때 내가 하나만 계약 조건을 냈어 리더 시키지 말라고 아, 리나. 리나 이거 처음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리나를 못 따니까. 근데 그쪽에서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바를 계약이 잘 선났네. 오바를 계약이 잘 선났네, 오바를 계약이 잘 선났네. 됐다. 왜냐하면 방 회장님은 방 회장님을 어? 갑자기? 그럼 반대로 채원이가 계약 조건이 저는 리나 안 시켜주면 몇 사람이면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처럼은 잘 되는 거지. 나 약간 리더 욕심 있었다. 아니야, 리더의 어깨는 되게 무거워. 그렇죠? 언니는 진짜 우리 팀을 위해서 진짜 많은, 많은. 아니, 개인적으로 뭐 버카레도 하나 좀 주면서 뭐 회식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라고 줘야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다, 아잉? 그런 게 없다, 아잉? 지금 갑자기 은채가, 은채는 본인이 리더 잘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 내가 한때 정규 회장도 했고. 정규 회장? 귀여워. 초반 그때. 정규 회장도 했었어? 그건 또 어려운 거야, 초등학교 정규 회장도 안 하네. 너는 호났어? 나 해봤어, 나는. 펑치지 마. 근데 너무 잘했어. 펑치지 말랬는데. 펑치지 말랬는데. 야, 미안한데 너만 우리가 다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다 먹이라고 그러면. 나 해봤어. 정규 회장 9명. 아, 근데 채원이가 원래부터 인기가 진짜 많았다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조금 있었어. 어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개포구를 다녔거든? 개포구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SNS 페이지가 있었어. 거기에 막 몇 장면 몇 반 김채원 남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막 글들도 막 올라오고. 내 얼굴 보려고 막 찾아오는 거야. 실수 났었어. 그래서 괜히 막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또 내심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 아, 끄지 그렇게. 그래서 막 다른 거 하는 척하고, 체격된 척하고. 어머, 어머. 아니 근데 다들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제니퍼는 인기 많았어? 미국에서 제니퍼가 진짜. 애매이 많이 나갔다. 제니퍼. 제니퍼. 너무 나쁘지 않았지. 근데 그거 미국에선 어떻게 고백해? 자유의 신사 같은 거. 자유의 신사? 미국에서 고등학생 손편지 쓰는 애가 있을까? 아, 그냥 친구로 다가왔다가 이제 막 문자로 이제. 가져와도 인기 많았어? 학교에 막 남학생들 와요? 나도. 나도 인기 많지. 나는 계속 시선을 느꼈어. 아, 갔다. 문자로 애선을. 계속 느꼈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맞아. 은채는, 은채는 뭐 딱 봐. 현영이야, 지금 현영. 은채는 학창시절 때는 인기 없었을 것 같아서. 너무 같애. 초등학교 때 정규학생 인기 투표인 거 몰라? 아, 그랬어? 안 해봐서 몰라, 나. 아, 그냥 인기 투표하는 거야? 아, 왜 인기 투표하는 거야?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은채는, 은채는 계속 하는. 18살을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쿠라랑 카즈아랑 사는 거잖아. 맞아. 그럼 솔직히 언니잖아. 그럼 카즈아랑 언니한테 약간 불만 뭐 있지 않을까? 네, 없지. 아예 없지. 사실. 어? 사실. 어?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뭔가 롤케이크 있는 거야. 롤케이크. 그래서 이틀, 삼. 이틀, 삼일 지났어? 지났어? 그리고 열잖아? 그러면 그 롤케이크가 섞은 거야. 섞은 거야. 섞은 거야. 콩팡이. 콩팡이. 콩팡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일주일, 2주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크라우 언니는 그 곰팡이를 키우는지. 그 곰팡이를 키우는지. 그 곰팡이를. 아니, 곰팡이를. 아니, 근데 곰팡이 키면 카즈아랑 갖다 버리면 되잖아. 그니까. 근데 혹시나 키우고. 주인이 쿨할 거니까, 그치. 혹시나 키우고 있으니까. 아, 곰팡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 곰팡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확실한 적이. 그래서. 애완 곰팡이일 수 있으니까. 반려, 반려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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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울 수도 있으니까. 반려팡이. 카즈아,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는 매니저 통해서 얘기해야 돼? 아, 맞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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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라 매니저 아프겠다. 매니저 통해서 얘기해야 돼. 다음.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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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낌이 있는 인간 백조라고 써 봤어. 인간 백조. 내가 찍고 온 도시우즈가? 그거 있잖아. 맞아요. 백조 요소. 발레 했었어? 맞아. 내가 3살부터 앨범에서 발레를 하고. 왠지 느낌이. 근데 카즈아는 발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3살부터 4살까지 한 건 아니지? 그리고 발레를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15년. 15년? 15년 했으면 발레리나가 될 뻔인데 안 되고 아이돌이 된 거 아니야? 맞아. 사실 발레리나 꿈꾸고 유학을 했어. 어디에? 네덜란드에. 통차가 많아. 통차가 많아. 발레 학교에 입학했었는데 그 사이에 K-POP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K-POP. 그래서 오디션을 해볼까 싶어서 보내봤는데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으니까. 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데 K-POP 아이돌을 하겠. 진짜. 그러면 3살부터 15년 동안 발레를 했잖아. 그러게. 전공을 계속 해왔는데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다 아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엄청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라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해줬어. 부모님이 카즈한테 카즈야 미꽉! 안 했어? 이 줄을 보고 싶어? 언니가 보고 싶어. 아빠야. 아빠한테. 발레 안 할 거야. 나 이제 발레 안 할 거야. 아빠, 나 이제 발레 안 할 거야. 어떤 이유로? 나 K-POP 아이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동안 15년 동안 발레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K-POP 세계에서 쓸 수도 있을지. 발레 안 하고 살 수 있어? 발레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아니, 이게 뭐 발레는 15년을 가르쳤는데 안 한 거잖아요. 가자! 진심으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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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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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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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면 안 돼.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아야 돼. 근데 지금 카즈아가 한국말을 곧잘 하는데 모르는 거는 아예 한국말을 못 했어. 아예 못 했어. 처음 한국 왔을 때도? 응. 그러면 멤버들 중에 한국말 잘할 수 있게 제일 많이 도와주는 방법. 오! 은채가! 자, 알려줘. 은채는 신조어밖에 안 알려줘. 최근에 알려준 단어가 있는데. 맞아. 너 떡에 빵꾸 났어? 어? 떡에 빵꾸 났어? 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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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났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막내 또 봐야지. 아예 안 봐도 돼. 은채. 은채는 아주 귀엽게 썼어요. 꿈을 이룬 막내라서. 벌써. 꿈을 이룬 막내라고. 막내로 데뷔하는 게 꿈이었어. 그런 게 있구나. 연습생 생활할 때 내가 맏언니였거든. 동생들밖에 없었어. 근데 난 언니들이 더 편하고 뭔가 언니들. 막내! 이런 걸 꿈꿨는데. 나도 그렇구나. 은채가 꼭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찍어줬습니다. 고은채. 어떤 언니가 제일 챙겨줘? 완전 완전. 언니는 난리났다. 냈다 뭐 잉크하고 난리 났네 지금. 그냥. 다른 팀에 있나 봐. 은채야 전부 다라고 하면 간단하잖아. 다른 팀 언니인가 봐. 정상팀 언니가 제일 잘. 아니 내가. 정상팀 언니가 제일 잘 해줘야 해. 내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학교 가다가. 무선 이어폰 하나 어디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쪽만 1년 동안 끼고 다녔던데. 그걸 꾸라 언니가 보고. 내 생일날. 이거를 사준 거야. 너무 쿨하네. 쿨하네. 제가. 에피소드까지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저 나이에 뭐 사주는 사람 제일 좋아해. 그러면. 언니들한테 서운한 거. 서운한 거? 서운한 거? 서운한 동안에 한 게 있었어. 어. 한 번 서운해. 한 번 서운해. 아니 그 좀. MBTI가. MBTI 알아? 알지. 야. 우리를 어떤 아이로 본 거야. MBTI 있어? 왜 MBTI야. 있어? 아니 근데 MBTI가 왜 서운해? 우리 MBTI 잘 몰라. 아니 MBTI 중에 T가 있고 F가 있잖아. 응. 근데 F가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응. 약간 그런데 T는 현실적인 사람. 그치 그치. 그런 사람인데. 맞언니 여기 두 명이. 인생을 좀 더 많이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T야. 어. 그래서 상황극 같은 걸 하잖아. 만약에 내가 우울해서 머리 잘랐다고 사진 보내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울해서가 먼저잖아. 그렇지. 나 우울해서 뭘 했어. 왜 우울했냐고. 그렇지. 물어봐주길 원하는 거야. 뭣 때문에 우울해 이건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사진 보내봐. 어. 어. 어떤 말이 했는데? 그게 궁금하냐. 나 같애도 어? 왜? 무슨 스타일인데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불어. 불어. 너는 T다. 난 슈퍼주니어 T. 2007년도 노래. 그때 몇 살이었어? 그럼 그때. 지금까지 우리. 패스로 한 8년째 녹화하는데. 우리 반말 컨셉에. 가장. 가장. 적응을. 완벽하게. 내가. 오 천만. 됐어. 고맙다. 완벽해. 그래가지고 오늘 동아리 준비. 엔딩 요정? 응. 너가? 준비하느라 이제. 아니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은채가 어떻게 해. 진짜. 나 티셔츠가 기운 나빠. 은채가 어떻게 해. 진짜. 나 티셔츠가 기운 나빠. 티셔츠? 오랜만에. 내 얼굴인데 왜. 나. 나야. 내 팔이야? 어 나야. 진짜. 사귀지 마. 사귀지 마. 사귀지 안 돼. 어떻게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내가. 한 살 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아 한 살 때. 응. 그래서. 아 네. 부모님이. 그래서. 아빠.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런 얘기는. 숨기고 이렇게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여기. 너. 그런 얘기 이해하는 사람 많아. 그럼. 그래서. 아빠를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처음으로. 고향에서. 악수벨을. 열었거든. 근데. 그냥. 어떤 남자분이 와서. 응원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악수하자마자. 아빠다. 우와. 아빠다. 우와. 우와. 그냥 응원하고 있다고. 근데.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몰라. 악수를 그냥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있구나라고. 진짜. 어머. 확실하게. 그 사람이 아마 아빠였고. 어떻게 그걸 하지. 그 다음 사람이. 나한테는 할머니. 아빠의 어머님이. 할머니. 할머니. 너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흔한 말인데 뭔가. 진짜 아빠였구나. 이렇게. 웃겨서. 근데 진짜. 아빠다. 제일. 기억에 남았어. 와. 그 뒤에 또 본 적 없어? 없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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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